올해 아시안게임에서 광주시를 빛낸 선수단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. 이날 환영식에서는 자전거에서 2관왕을 차지한 이주미 선수와 펜싱, 에페 개인전 금메달을 따낸 서구청, 강영미 선수 등 23명이 참여했고 메달 획득 선수에게는 포상금과 미 입상자에게는 격려금이 지급됐습니다. 광주시 선수단은 이번 대회 17개 종목에 36명이 출전해 금 7개, 은 4개, 동 2개로 메달 총 13개를 차지했습니다.